따라하고 오시죠. 일단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한 점이 많고 저도 배워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 사람으로서 제가 이걸 심사하고 평가한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오디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런 자리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굉장히 긴장되고 걸리는 자리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정말 후회 없을 무대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무대를 있을 때는 제가 무대를 하고 있을 때 보시는 많은 분들께 내가 정말 잘하는 것들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신감 있게 있는 분들도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大家都知道 이 노래가 너무 잘하고 그런데 이 노래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래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그렇게 희릉하고 운동은 앉아야 될 것 같고 운동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God, Good, Good, Good. 이 노래는 1시간에 가지는ś 1시간 전이 이번에는 도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왔을 때는 제가 야시장으로 다녀왔었고요 어제 공연 끝나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황금도 먹었었는데 음식도 너무 맛있고 아름다운 것들도 너무 많아서 다음에 왔을 때는 더 많은 볼거리들을 도와드렸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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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PK賽은 아직도 못할 시간 그럼 지금 PK 1차 0년 8시간 아빠가 준비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bor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